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13차 회의가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방역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추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약칭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년 10월 13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쇄 등은 최소화하며 영업을 허용기로 했습니다.